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인데 지역경제 산소란 구조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할인 경쟁과 부정 유통을 막는 등에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가 않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의 한 전통시장. 식료품과 자파 등을 구입하는 손님들이 의뢰 내미는 건 나주사랑 상품권입니다. 고객들에겐 10% 할인 혜택이 주어져 좋고 상인들에겐 손님도 늘고 그만큼 매출 증대로 이어져서 호응이 큽니다. 한 3, 40대 이상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셨는데 요즘에는 젊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웹결제 통해서 하시고 직접 오셔서 계산도 하시고. 이처럼 지난 2019년 도입된 지역화폐가 고물가시돼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도입 첫 해 1,100억 원대에 머물던 전남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다음에 10배로 늘었고 올해는 지난 9월까지 1조 3,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맹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만 3천 곳에서 올해는 9만 5,825곳으로 3배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시군별로 할인율이 다른 데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광역단체별로 적절한 할인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형마트에서의 부적절한 사용과 이른바 깡 같은 부정유통사례도 끊이질 않고 있어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도입 취지를 어긋나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불법으로 유통이 되면 아무래도 매출 증대나 이런 부분에 직결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행정에서 많은 조치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내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기부금의 30%까지 줄 수 있는 담내품으로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선수란 구조에 또 한 고리를 만드는 노력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에 있는 시군들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담내품의 비율을 높여가지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합의학을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지원 여부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던 여야는 일단 5천억 원 규모로 지역화폐 예산을 짰지만 정부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다음 달 최종 예산안 합의까지는 변동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를 맞아 광주 전남 주요 항만과 사업장에서도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광양항의 경우는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하는 장치율이 62% 안팎으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지만 육로를 통한 반출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산단, 기아 오토랜드 광주를 비롯한 광주권 주요 사업장들도 내부 보관량을 늘리거나 임시 적치장을 확보해 비상대응에 나서는 한편 파업장기화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10조 원대에 이르는 내년도 광주시와 시교육청 본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시의회는 이번 주부터 다음 달 초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심의를 실시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특별심사를 거쳐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제출한 예산안은 올해보다 2,400억 요원이 늘어난 7조 2천억 원이며 시교육청은 올해보다 4,600억 원이 늘어난 3조 5천억 원의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광주역 건물 뒤쪽 부지를 광주시에 매각하기로 해 광주역 일대를 장업 단위로 조성하는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코레일 이사회가 해당 토지 매각권을 승인함에 따라 내년 초부터 부지 매입 절차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의 하나로 광주역 후면 유휴부지에 굽비와 시비 1,700억 원을 들여 복합허브센터와 기업혁신성장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치법형사 6단독 박찬우 판사는 가방 유통사업을 하겠다며 지인에게 7차례에 걸쳐 1억 2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며 매일 수십만 원씩 갚아주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린 뒤 이미 있던 개인 빚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를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방법원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5.18 일주기 추모제에서 광주 학살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가 군사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61살 조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조 씨의 당시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 행위였던 만큼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씨는 당시 지명수배된 민주화운동 통지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주말에도 3천 명대에 육박하면서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1,454명, 전남 1,339명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